한국사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 한국사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 한국사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찾아오고 한국사도 더 재밌게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의 수능 한국사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강좌입니다 이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윈터스쿨이라고 하죠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총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7주면은 21강이 나온단 말이죠 한 번 찍을 때 이제 3강 정도 찍으니까 그럼 7주 동안 하는 이 21강의 개념 강좌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면 선생님 저 완전 노베이스에요 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공부하고 완전 손을 닿더니 모의고사 볼 때마다 5등급, 6등급 나오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노베이스 말 그대로 개념이잖아요 그죠? 노베이스 친구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고 판서랑 PPT를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교제와 함께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을 잘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수강평에서 본 것처럼 구조적인 판서와 교제가 일치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 즐겁게 해야죠 즐겁고 확실하게 그래서 선생님처럼 완전 노베이스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우 겨울방학 때 제가 국어영어 수학 탐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지금 한국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국사를 나중에 뒤에 가서 하려고 미루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선배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입시왕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수능이 다가올수록 즉 D-Day가 얼마 안 남을수록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게 맞아요 완전 노베이스라고 한다면 겨울방학 이때 그냥 다 같이 공부하고 뭔가 으악 하고 이제 막 열정 불타오를 때 이때 한번 끝내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죠? 수강평에서 상반기에 한번 공부했는데 수능 때까지 한 번도 안 보고도 1등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요? 확실하게요 됐습니까? 개념 강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준비한 강좌는 압축특강입니다 압축강의 한번 볼까요? 이거는 4월 무렵에 오픈할 예정인데 총 9강입니다 개념 강좌가 21강이었는데 이제 9강으로 줄었어요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지죠 이 압축강의는 선생님 저는 계속 수능 한국사를 볼 때 3등급에서 5등급? 어쩔 때는 3등급이고 어쩔 때는 4등급이고요 잘 보면 2등급인데요 그건 찍어서 맞은 거고요 4등급까지 떨어질 때 이런 친구들 진동의 폭이 3등급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딱 좋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오픈할 거예요 왜요? 6평 보기 직전이니까 6평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 해당 강좌는 제가 올판서로 진행합니다 모두가 판서예요 즉 아무것도 없는 칠판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써놓고 빈칸 채우는 그런 판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판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냥 흐름에 따라서 제가 써서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판서를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판서라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적절하게 PPT가 있는 것도 좋지만 해당 강의는 올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되는 건 그 판서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교재에 녹아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들아 판서가 도움되니까 다 옮겼어 아 이거 너무 요즘에 잔인하잖아 필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교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거랑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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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이미지화 된다고 하죠? 찰칵 찍어서 한 눈에 한 판으로 정리가 됩니다 해서 21강짜리를 9강으로 줄였으니까 주제별로 판서가 쫙 펼쳐지겠죠? 이거를 찰칵하고 이미지로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순간 여러분의 장기기역화로 넘어가는 게 더욱더 쉽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강자가 압축특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죠 빠르고 컴팩트하게 압축이니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과 9강밖에 안 돼요 제가 말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좀 전달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집중하고 들으면 빠른 시간 안에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강자 여기는 압축특강 되겠습니다 6평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3시간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이란 말이 딱 들었는데 3시간이에요 어머나 3시간밖에 안 걸려야들아 한국사를 정리하는데 진짜야 3강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고백할 게 있는데 정확히 60분 60분 60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63분 첫 강은 67분 68분 62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최대한 60분 때 맞춰가지고 3시간으로 제가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3시간 이게 3시간 파이널 강자가 될 거고 이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1, 2등급이 나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항상 1, 2등급 나오거나 3등급 밑으로 잘 안 떨어져 그런데 마지막에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202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한국사가 항상 늘 쉬웠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사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는 거는 맞아요 평가원 기준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체감할 때는 한국사는 벼락치기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50% 미만 정답률 50% 즉 반타작도 못한 문제가 무려 8문제가 나왔어요 20문제가 하는데 8문제 얘들아 한국사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 번 내가 공부를 했다가 까먹었던 친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1, 2등급 나오지만 불안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여름방학 전후에 오픈할 겁니다 그럼 여름방학 전후에 3시간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강좌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집중력이 최대치로 올라가야 돼요 놓치면 끝납니다 말이 빠르죠? 3시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3시간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반짝 끝! 뭔가 굉장히 밀도 있는 학습했다는 그 느낌이 확 들 겁니다 이거를 보통은 3강을 연달아 듣거든요 아이들이 연달아 들으면 오늘 굉장히 뭔가 뿌듯해 많이 배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게끔 제가 딱 나오는 것만 콕콕 집어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그걸 증명했어요 진짜로 이거 나오면 이거야 이거 나오면 이거야 두고 보세요 제가 그렇게 찍어드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수능 거 보신 여러분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찍은 게 진짜 그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념 강좌 총 21강으로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압축특강 4월 무렵에 9강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시간 파이널은 여름방학 전후로 딱 3강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완전 노베이스다 그러면 개념 강좌를 선생님 저는 그래도 3등급 전후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강좌를 활용하시고요 내가 한번 총 정리하고 싶다 마지막에 나오는 3시간 파이널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을 꽉 채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강좌를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 들어봤는가 뜨둥 대한중음회전 이름하여 대웅전 아 이거 이거 안들어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알아요? 안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대웅전이 뭐냐면 혹시 그럼 여러분 그건 압니까? 뜨둥 응플릭스 알아야지 메가스터디 캐스트에 가면 응플릭스라는 캐스트 시리즈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대한중음회전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 뒷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떤 수능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의 뒷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이게 그냥 재미로만 소모하는 그런 강좌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듣다보면 어? 나 그 수능 한국사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과 직접 그린 그림으로 준비한 강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강의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만주의 주인 고구려 이거 이름 듣자마자 막 가슴 웅장해지고 고구려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아 나만 그래 총 10강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마구니로구나 마구니로구나 궁예 알아요? 궁예? 어 궁예 견언 그리고 왕건이 나오는 그 후상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총 10편으로 준비해놨습니다 플러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혹시 압니까? 이거 진짜 제 인생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개항기를 다 걸쳐서 나오는 그 드라마예요 그럼 드라마의 서사 과정을 따라가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 강좌가 14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실존 인물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지 이 강좌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드라마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리뷰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왜 강조하느냐 요게 재미삼아 보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특히나 개항기 편은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수제니까 이게 수능 한국사회에 나왔던 내용이랑 겹치는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교과적인 내용도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드려요 분명히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대웅전이 지금은 새강으로 되어 있지만 2016학년도를 준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또 계획을 하고 있겠죠 준비하고 있겠죠 알려달라고요 안 알려줘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마무리할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게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한테 한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안됐으면 좋겠는거에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선생님 저는 한국사 나중에 벼락치기 할거에요 나중에 뭐라 사면 되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공부할건 더 많이 보입니다 원래 그게 당연한거에요 공부의 실력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게 더 많이 보여 신기하지 그렇게 됩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진짜 시간 내서 한국사 공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실력을 점검하고 개념 강좌를 들을지 압축 강좌를 들을지 나는 3시간 파이널을 들을지를 한번 한번 가늠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한국사를 준비하신다면 한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감옥이 아니고 자신감에 날개를 달아들이는 그런 감옥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제가 긍정의 힘을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역사학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